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건을 안 사니까 어떤 정보를 줘야지 오늘 늦자 그니까 에게 이 부분은 뜨거운 물에 먹으면 맛있다. 니가 못먹었네. 이런게 독할 식당이네. 맛있어. 맛있더라 그래. 똑같다. 족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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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. 맛있지. 맛있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엄마는 저런 것만 먹었다니까. 아 진짜? 그래. 50, 70 이런 것 밖에 안 먹었다. 아랫. 김성호. 아침이에요. 아 너. 아니. 여기가 probably 많아서 가고 계시죠. 너. 저기. 너. 아니. 만약. 그러니까. 여기 가고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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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